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칼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마치 대본 삼아서 TV 칼럼을 제작을 하죠 사실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다섯 번 칼럼을 쓰고 다섯 번 또 방송을 올리고 하다 보면 사실상 하루에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윤칼세 독자분들 또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최근에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일주일에 다섯 번 칼럼과 TV 프로 TV 칼럼을 다 보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마치 한 번 안 보기 시작하면 줄줄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이 보지 말자 이럴수도 그러지 마시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실 경우에는 건너뛰으셨다가 주말에 주말에 다 챙겨 보실 수도 있죠 꼭 좀 챙겨 보십시오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거나 시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참 너무너무 아깝고 안타까울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문재인 끝났다 이것이 지금 20만 7천 명이 보셨군요 조회수가 제가 칼럼을 한번 쓰면 한 50만 명만 보시면 조회수가 50만 명 정도가 나오면 제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의 독주를 저 윤창중 혼자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문의 경우 100만 부를 찍는 신문이라 할 경우 칼럼을 읽는 퍼센테지가 리더빌리티라고 그러죠 퍼센테지가 1% 많아야 2%로 보는 거거든요 100만 부 신문을 찍을 경우에 한 1만 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칼럼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50만 명이 만약에 제 칼럼을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윤창중이가 그 여론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이게 20만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연설 제가 대한민국하고 서울역에서 한 연설이 5만 3천 9백 명 지금 한 5만 4천 명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5만 4천 명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엄청난 거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의 여러 칼럼 중에서 가장 많이 본 게 김정숙 문재인 청와대 본관에 촛불 만리장성 들여놓은 거 그게 지금 39만 지금 40만 조회수 육박하고 있고요 이명박 문재인 잡아라 이게 22만 6천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거 문재인 끝났다가 20만 7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그 종착력은 이게 17만 8천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트럼프가 평창올림픽 끝나면 북한을 쑥대밭 만들 가능성이 100% 이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이게 12만 2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자 버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그 다음에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전파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길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준 칼럼 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무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준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준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이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문재인 정권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게 참 인내의 한계라는 걸 느끼는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 엄청난 자리죠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당에서 막 강한 자리죠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화당의 정책위 의장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정당 정책위 의장을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김태년이라는 사람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위 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촌 축제인 동계올림픽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린다고 그랬어요 평양에서 이야 정말 이렇게 황당무기한 정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평창평창 막 이러니까 평창올림픽이라고 정말 이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실수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 머릿속에는 오로지 평창이 아니라 평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의 비위에 맞추느냐 그래가지고 평창올림픽을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촛불세력과 김정은 평양세력이 정말로 한마당 이 탄압대회를 벌이는 거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거침없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집권세를 갖고 있는 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심리적 편향성 시각 기대 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김태년 의원이 과연 누군가 해서 검색해 보니까 참 제 얼굴이 화끈이 달아오르더군요 대학 문재인 대통령 동문회에 보니까 경력난을 보니까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아무것도 적어놓은 게 없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꾼이었다는 거죠 명색이 집권세력 아닙니까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그런 경력을 갖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그 정책을 어떻게 총괄한다는 겁니까 제가 1981년 정치부 기자 시작했습니다만 참 전두환 정권에서 또 지금 정권까지 문재인 정권까지 가장 저질 인간들이 모인 데가 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최악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이것은요 이 정권이 실패한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예고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냐 지금 김태년 정책위의장 말대로 평창올림픽은 평양올림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IOC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느냐 공동 입장한다 태극기 아니고 한반도기다 한반도기란 건 뭐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부각된 소위 말하는 종북의 상징물 아닙니까 지금 2030-40 문재인 정권을 찍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80% 이상 골수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20% 정도의 골수 좌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을 제외한 80%는 완전 이건 평양올림픽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입장할 때 태극기 버리고 한반도기 들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음악은 애국가예요 애국가가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뭐냐 아리랑의 아리랑 아리랑 그리고 그 아이스하키 팀 여자 지금 공동 선수단을 급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쓰는 그 영문 표기가 뭐냐 코리아가 아니에요 불어로 core라고 표기하는데 그 core입니다 core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고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고하구 아닙니까 democratic people's dprk 리퍼브릭 오브 코리아 그래서 dprk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리아로 하면 대한민국만 반영하는 표기가 됐기 때문에 c-o-r 굳이 불어로 c-o-r로 표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팀들이 입는 그 유니폼 경기할 때 유니폼은 코리아가 아니고 그냥 c-o-r-e-e라고 표현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 수십 년 동안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중진국의 반열에서부터 선진국의 반열로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자 이렇게 뜻이 모아진 거죠 그러면 1988년부터 지금 올해가 2018년입니까 30년 동안 지금 이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준비해온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이명박 정권 때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한테 상납하고 있는 거죠 헌정하고 있는 거죠 완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무슨 우리는 하나라든가 무슨 민족주의 이 싸구려 민족주의 그다음에 평화 타령하면 이번에 확 넘어갈 줄 알았죠 이게 지금 거대한 거대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주도 강정마을 거기 가서 이거 해군기지 건설하면 안 된다라고 머리 띠두르고 극렬하게 데모했던 그 좌파 총북 친묵 반미 세력 광화문에서 이 뭡니까 촛불 시위 주도했던 민노총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입만 열면 사람 원칙 공정성 이런 그야말로 이 소리로 이 달달한 소리로 표모와가지고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이 달달한 소리 사람다운 세상 사람이 먼저다 어쩌고 원칙 반칙 공정성 그래가지고 최순실 경위라 때려잡고 박근혜 대통령 타도하고 그 달달한 소리로 정권 잡았지 않습니까 그 달달한 소리로 정권 잡은 문재인 세력의 그 이율배반적 실체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제 실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필 규정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진리는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어둠을 뚫고 일어서게 된다 진리는 어둠을 뚫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 사필 규정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야말로 30년 동안 공들인 동계올림픽을 박근혜 대통령 때만 이랬었다면 당장 박근혜 탄핵한다고 나왔을 거예요 무슨 코트를 잡았다 무슨 코트를 잡았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과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통일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지연 관연악단이라는 정말 정체불명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던 음악단체인가도 모르는데 현송월이가 지금 어제 왔다가 오늘 그것도 20일 온다고 했다가 19일 저녁 10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잖아요 대한민국 통일부가 대한민국 국정원이 왜 현송월이가 하루 늦게 왔느냐 언제 오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10시에 내일 가기로 해놓고 못 간다 해놓고서 바로 다음 날 우리 가겠다 완전 지 마음대로 아니에요 대한민국 문재인을 절로 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도 문재인 씨는 그래 뭐 오기만 해달라 완전히 말이죠 취역적이고 굴역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죠 그 현송월이가 뭐라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런 관연 악단이 있다 하더라도 현송월은 관연 악단 그 단장에 불과한 거죠 리드에 불과한 거예요 완전 국빈급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에 이런 국빈이 또 있겠어요 중국 시진핑이 와도 이런 국빈 대답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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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럼 오십니까 권사위원장님이 너무 청소년 권사위원장님이 너무 청소년 닫습니다 권사위원장님이 너무 청소년 고맙습니다 워낙 내매적으로 은하에 관심이 많죠 남쪽이 계시는 분은 불편함 없이 제가 주문해 주십시오. 네. 아 그래요? 지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소외명 우리의 혈맹인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도 이런 국빈 대접 안 했어요. 정 의원을 천명을 불었는데 서울역 일대만 720명을 배치했고 거의 서울역 노숙인들은 현송오리가 보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다 쫓아 댔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서울역 노숙자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기는. 정말 웃어가지고 말이죠. 완전 무슨 김정은 2인자예요. 조선시대 때 중국 사신 보낸 겁니다. 중국 사신. 똥똥거리던 중국이 청나라 사신 보낸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친북 종북 반미 골수가 아니면 어떻게 분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참 배운 사람 같으면 배음을 떠나서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정말 북한 정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선전선동에는 정말 달인 세력이에요. 달인들이 모인 세력입니다. 현송월이가 예컨대 김정은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당이 보냈겠지만 왜 여자를 보냈는지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보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되죠.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의 선정주의 상업주의에 그대로 갖다 적중시키려고 한 겁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대한민국 언론 현송월이가 무슨 목도리가 뭡니까. 그 무슨 은여울 털 은여울 털 은여우 그러니까 무슨 완전히 회색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닌 그런 은여울 털 목도리를 은여울 털 같다느니 킬힐 하의를 실었다느니 어뜨다느니 여러분 현송월 보셨죠. 대한민국 언론 신문 방송 종편이 호들갑떨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까. 그런 수준이었어요. 완전 이 상업주의 이 선정주의 대한민국 언론 그런데 현송월을 수행하던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니까 막 취재진을 밀치면서 불편해하신다. 질문 자꾸 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국정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재인 국정원이 이 국정원 직원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든 간에 일체 현송월이한테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 밀쳐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불편해하신다. 이 국정원 직원 이 양반도 참 처자식이 있고 부모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먹고 살려고 이럴 겁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 말이죠. 현송월이 앞에 끝까지 현송월이가 뭐라고 말이죠. 강릉에 가가지고는 뭐 이렇게 장소가 찾느냐 말이야 좁으냐 실망스럽다 말이야 얻다 대고 실망스럽다 그런 말을 합니까. 대한민국 공연단이 평행에 가면 그냥 어디 하라 그러면 잔소리 못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향시설이고 뭐간에 모조리 갖고 와가지고 장소만 빌려줘도 그냥 황송 하게 지금 하는데 장소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측 관계자가 뭐라 하겠느냐 미리 연락 주시면 여기에 5만석 규모로 만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주시는 바람에 새로 만들 시간이 없었다. 완전히 이건 말이죠. 북한의 몸종에 몸종 그러니까 현송월이도 참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황송한 참 이 흔한 말로 아부니까 웃음을 참지 못한 거 아니에요. 현송월이도 정말 쓸개 빠진 문재인 정권 간 쓸개 다 갖다 바치는 정권이고 간 쓸개 다 갖다 바치는 대한민국 언론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완전 기관지죠. 그런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냐 대한민국 언론을 역사에 오물통에 쳐넣어야 할 쓰레기 언론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했어요. 제가 참 정치부기자라면서 북한의 그 논평이나 이런 걸 이것을 읽히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주목합니다만 이 북한의 논평은 참 절묘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이처럼 그야말로 전곡을 찌른 표현 촌철살인의 표현은 없는 거죠. 완전 정말 뺨 맞은 거예요. 뺨 맞은 거죠. 역사에 오물통에 쳐넣어야 할 쓰레기 언론 대한민국 언론 전부 다 실제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거론했어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한 괴뢰 보수 언론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다 뺀 거죠. 종편도 다 뺐겠죠. 다 뺀 거죠. 종편 같은 건 이건 보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취하고 있는 대범한 조치와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그 무슨 체제 선전을 위한 것 위장평화공사라고 악담지를 해대고 있다. 국가관이 없이 오로지 상업주의 선정주의 싸구려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북한의 북한의 노동신문의 인원평 참 철미한 표현입니다. 철미한 표현. 악담지를 해대고 있다. 참 정말 치욕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한테 뭐라 하겠느냐. 정세 악화로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 우리가 구원의 손길 완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입니다. 손길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남조선 각계가 언론만 빼고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언론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심이 완전히 문재인 반 문재인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청와대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쓴 칼럼이 20만 명이 봤으니까 청와대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란 윤영찬이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불려 느끼고 흥행을 확신할 수 있게 했다. 이 흥행이라는 아주 저질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란 사람이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환멸하는 말이죠 환멸하지 안 될 수 없는 지성의 상실 지성의 상실 지성의 상실 흥행을 위해서 지금 평양 올림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완전히 지지도가 몰락하고 있는 거죠 자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 전에 북한은 청구서 달라 너들 우리 덕에 지금 윤영찬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흥행에 대박 터뜨렸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대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니냐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 말대로 지금 한미연합합동 군사훈련도 연기했다 자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철폐했느냐 미사일을 철폐했느냐 또는 개발활동을 중단했느냐 우리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금년 3월까지다 말이지 금년 3월까지 미국 CIA가 북한이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한 거 아닙니까 미국으로서는 급한 거죠 근데 지난 18일 뭡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인 텍사스 부산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부산항에 정박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서 퇴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왜 그러냐 북한 눈치 보는 거죠 김정은 눈치 보는 거죠 지금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셨잖아요 내일 보내기로 한 현송원도 저녁 10시에 보내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저 꼭 둘이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연락 주셨으면 5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 만들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관리가 이런 거 평창올림픽이 올림픽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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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완전한 승자 그것은 김정은이가 될 것이고 평창올림픽의 완전한 폐자란 누구냐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도는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다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다 대한민국 여론은 하루아침에 곤두박 질치입니다 그 극적인 걸 다 봤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돌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은 문재인에게 아주 시사적이죠 평창올림픽 도중에 또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국민들 사이에서 문재인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칠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터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배신자들처럼 똑같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탄핵을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집권당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저는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에게 평창을 평창은 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건 대 도박인 것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건 대도박 인 것이고 만약에 이 대도박이 실패하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은 탄핵행 KTX에 몸을 실은 것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oadmap 비판 조명 손 5 건 conserve empres 아 队 h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